자 오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에이스의 맞대결답게 시구도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네요.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볼을 던지는 여성분입니다. 오늘 뭐 하여튼 최고들만 모입니다. 그러네요. 그러네요. 여러분 잘 아시죠? 방송인 이수정씨가 되겠는데 몇 차례 시구를 했고 그때마다 아주 깜짝 놀랄 공을 던졌어요.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수정씨의 첫 시구 그 그라운드가 바로 이 광주구장이었던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그때 폼도 거의 완벽했었고 정말 공다운 공을 그 때 던졌죠. 자 기대됩니다. 감상을 좀 할까요? 이야. 지금요. 원바운드였지만 워낙 빠른 공이나 아마추어 타자들 허싱할 수 있어요 저거. 오늘 경기 걸맞은 그 시구였습니다. 아주 멋진 시구 잘 봤습니다. 자. 이수정씨의 시구가 있었고요. 이제 한화이글스와 기아 타이거스 양 팀 일곱 번째 맞대결이 시작이 되겠는데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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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